트로트 전국체전 5위 트로트 프린스 김용빈. 안녕하세요. 17년 차 가수 김용빈입니다. 정성이량 진도 무슨 상관이여 김용빈 선수 축하합니다. 용빈 씨가 사실 자기가 이제 본인이 키워주신 할머니께 내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출전을 했고 당당히 5위로 또 마무리를 지었어요. 할머니께서 어떤 반응이셨어요? 좋아하셨어요? 한 6, 7년 동안 공황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은 게 있어서 방송을 한참 못했을 때였어서 할머니께서 이제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또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또 언제 돌아오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. 사실 또 할머니들이 할머니 나 불의 명곡 나가 이럴 때 그 반응이 좀 크잖아요. 어 네 이번에 나오게 돼서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너무너무 좋아하시죠. 5위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 번 트롯을 따보는 거였어요. 오늘 트롯 프린스가 불의 트로피. 오늘 검은지 스윗셔츠의 무대! 경상조의 자존심을! 파이팅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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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께 선물해 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. 내가 불의 명곡에서 트롯이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무대 김혜영빈입니다. 첫 번째 무대 김혜영빈입니다.